혹시 봉씨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있잖아. 회사에서 갈등이 생겨봤어요? 갈등은 뭔지 알지? 알겠어요? 갈등 알아요? 내가 너무 반하겠어 형이 나니? 내가 조금 전 안 듣고 있는가? 내가 나니라 들어서 참떤이 생겨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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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둬을 원하는 거atas 표현해 볼 수 있나요? 내가 위해서는 내 생각은 아니? 균단하다 다들 신딱이 해서만 모르겠습니다. 이 아바구니와 이 아웃블랑 turnover 이 아웃블랑 감사합니다. 제 주십시오 간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봄씨는 혹시 지금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 한국 회사에서 갈등, 동료랑 갈등이 자주 생겼어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요. 한 번도 안 생겼어? 당연하죠. 어떤 거? 작은 갈등이요? 어떻게 얘기해도 돼? 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얘기해주세요. 갈등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슈요. 네. 분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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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해결할 때 해견방법은 두 명은 저하고 동료 동료 해견방법은 달라 달라 문제 불량이 발생했는데 그때 불량이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동료 한 개 있어 그러면 둘이 다 의견이 틀려서 그래요 의견 틀려서 아니면 달라서 갈등 생겼어요 그렇구나 갈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팀장님 팀장님 달아가서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 누구가 썼어요 누군거 썼어요 그 친구 동료 동료 그 친구 그 친구 방법에 따라서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친구는 나이 많나요 네 경험도 많나요 아니요 그 친구는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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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도 잘하면 두 가지 있으면 진짜 좋은 봉시가 최고예요 업무를 잘하면서 한국어도 잘하면 봉시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경쟁 경쟁 못해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갈등이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 그러면 어떤 어떤 거요 부정적인 영향 어떤 거 있어 부정적기 없어 갈등 갈등이 발생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받을 수 있지 부정적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잖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냐 네 맞지 그때는 홍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안 좋았지 그때는 그때 동료 이랑 의견이 달라서 기분이 안 좋아 맞지 사람이라서 그래 나도 마당결이야 문제 있어도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도 문제 있으면 화나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나빠졌어 근데 그러면은 부정적인 뭐 그러면은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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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아요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떤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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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안 좋으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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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업무에 기분이 안 좋으면 업무에 기분이 안 좋으면 업무섭도 업무섭도 업무 업무 업무에 업균 업무 해 해 해 연 효과 안 아니면 효과 효과 효율 떨어지다 네 떨어지요 떨어질 수 있어 맞아 근데 기분이 홍시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일에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안 집중할 수 없는데 그리고 맞지 그럼 일이 흥미없어 일을 할 흥미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에 나도 마당에 흥미없고 흥미없고 집중 못하고 못해서 못해서 업무 효과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맞지 네 음식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일을 안해 집에 가 놀러 가 아니요 그냥 그냥 옆에 그냥 옆에 앉아요 그냥 자리에 앉아 아무도 안하고 그냥 뭐 자리 앞에 그냥 안다고 일을 안하고 그냥 감정을 감정을 조정하는 게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중요해 이거 감정 조정 알아요? 감정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공 성공하려면 감정을 조절한 줄 알아야 돼 맞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려면 감정을 조절해야 돼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성공하려면 감정 조절한 줄 알아야 돼 감정 조절한 줄 알아야 돼 무슨 생각 있어?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툭하면, 툭툭하면 뭐 화가 나. 화가 나면 뭐 아무것도 못해. 일이 잘 안돼. 화가 나면, 일이 잘 안돼.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할 수 있어. 화가 나면. 마치 행동 그때 행동이 뭐 행동이. 제어 제어 할 수 있어. 행동 제어 하라. Tức là mình sẽ không điều khiển được cảm xúc.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행동이. 매일 일을 할 수 있어. 매일 일을 할 수 있어. 매일 일을 할 수 있어. 도착장 미세가 도착할 때 나쁜 상황을 받을 수 있어요.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도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화가 자주 잘 안 나요. 저는 이해가 해야지 아기야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불 pantry. 불가해, 불가해. 불가해, 불가해. 이제enez 할 수 있어요, 나름 일에 일어납습니다. 불가해, 불가해. 불가해 불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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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해. 제 기회가 하였 다행 하였다 당신은 제 기회가 제 기회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차례에 지금껏 구현한 жена 그 날이 진짜 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와 하여 그 날이라고 할 수 정말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passed 저는 늘ORTUN다 저는 글패는 가볍게도 때문에 그 때 너무께요 그래서 그는 그는 불안한. 저의 변화는. 어떻게 해가. 그렇게 해서. 정말 정말 복잡이. 하나의 변화는. 하나의 변화는. 하나의 변화는. 하나의 변화는. 하나의 변화는. 하나의 변화는. 그리고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긍성적인 영향을 뭐예요? 긍성적인 영향을 기분이 나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긍성적인 영향을 뭐예요?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배울 수 있어? 긍성적인 영향을 뭐예요? 긍성적인 영향을 뭐예요? 긍성적인 영향을 맞추고 계속ฑ측의 영향을ir 수 있어요. 긍성적인 영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배우지 못해요 일정시험 상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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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학교 지금 여러분과 동전을 그는 여기서 난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자 제 약속앨물의 내용은 어떤 과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제 tech의 과정을 하시는 법을 보여줍니다 실제 과정의 시험을 알수 있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는 과정은 당신이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좀더 정리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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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보통 사람 주인에 더 깊게 이해할 수 없어 보통 우리가 수술 문제 발생 할 때 혜택, 혜택, 혜택 이리 phải, đến khi mà có vấn đề có phải có mâu thuẫn thì mới hiểu được hơn người kia hóa ra nó là người kẻ ích kỷ hóa ra nó là cái kẻ này kia kịp đến lúc đấy thì còn bình thường lúc nào bình thường ai cũng thì bình thường ai cũng đều kịch với tươi tươi và hành động đúng không? có vấn đề mình biết bằng nhau có vấn đề mình biết bằng nhau không có vấn đề không biết nhau là ai đâu ví dụ như là mọi người bảo là nhìn thầy điểm đặc biệt này nhìn thầy hiền như thế này chắc chứ chắc là cũng chả cãi cõi với ai nhau bao giờ đâu thử động và xem thử động và không biết cứ thử động và nhau và không biết bình thường nhìn không ra vấn đề đâu nhìn không ra vấn đề đâu mới đầu thầy vào công ty cũng thế thầy vào công ty các chị đấy mới đầu vào là ngoan ngoan dạ dạ vâng vâng nhưng mà đến lúc chỉ cần chỉ cần một tháng sau là biết mặt nhau ngay một tháng sau là khi thầy đã quen việc quen người quen mọi thứ xong rồi chỉ cần ai nói cái gì là thầy đốt lại câu đấy ngay không có không có thần thứ bất cứ ai cả trưởng phòng thì trưởng phòng cũng nói luôn ngay cả nhiều lúc các ông Hàn như thầy tức phải còn nói cả các ông Hàn luôn ấy kiểu có nhiều 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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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ốt lắm ông ngu lắm thầy nói thẳng luôn thầy còn nhớ có đặt thầy làm việc nó phải thế hả làm việc nó phải thế không phải tại vì cũng thực ra là mình mình không có thầy thầy có những cái này thầy mình dám như thế này đầu tiên là liên quan đến nhiều vụ có thứ thực ra là thầy cũng hiểu rõ rồi là một này thứ hai là thầy có cả tiếng Hàn nữa tức là thầy có thể ra tiếp trực tiếp được với sếp cho nên là nhiều khi mình cũng hơi bị ngang ngạch ở cái điểm đấy cho nên là ngay nhiều khi nhiều khi ông sếp thầy còn hỏi câu này nào không nghe nào không nghe nào không nghe bà bô tờ họ muốn vào nói biết lời điện đấy hỏi những cái câu có ngang cứ gần đấy biết lời điện thầy bảo là sao đừng có hỏi giống như cái thằng ngu thằng ngốc bức khách cả mình Anat 혹시 아니요 그렇겠죠 지금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판매자 그 판매자 그 판매자 그 판매자 그 판매자 하... 그 판매자 그 판매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 dealer 이렇게? 제가, 갑자기.. 제가 그럼, 내isti에, 제가 living에 työ을 잊지 않습니다, 제2단에 이길 restart 안전한 전은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아저씨가 선생님이 이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게를 이 말하는게를 하는게로 얼마나 매일 그게 nunca 불일정 много 거짓던 너무 일이 당당당 당당당 그ικ 제 어디에서 그랬는데 어린 entriste 아 소잇 5 1 1 1 1 1 2 1 2 제가 어떻게 으 발 pro 달래가 OUT! Daria, 오늘은 제가 말하는 거랑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정에서 일정에 주 Ali인 от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정시키기 위해, 그런데 You가 이곳에 온 전을 재생하자. sinc모를 여기까지가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각에서 꼭. 꼭. 네. 나.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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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높네. 세게 여러분을 내 서서지. 그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 법을 배울 수 있고 좋지. 그러면 나중에 갈등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각이 일 suck 린만 린만 한국의 상대 방 상대 방 상대 방해 생각 생각이나 의견 사이 기쁘고 해요 감사합니다 할 때 기회가 많은 사람을 아 당신은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당신의 당신이 당신은 그 때, 그 때 점점의 시간대회는. 방금 시간대회를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자.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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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시작했잖아 해당이 어떻게 사람인지에 받게 되는 후에 그걸어서 사람인지에 받는다 어떻게 사람인지에 받게 되는 후에 우리 아이사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수업이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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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우리 생각을 잘 이해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없을 걸. 그러면 오늘 주제의 갈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고 질문이 우리가 세 가지 있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대답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해서 설명하려면 뒤에서 이야기해주면 돼.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무엇인가? 그런 거 갈등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이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하면 돼. 갈등에서 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집에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네. 오늘 이거, 이거 다. 지난번에 무슨 문제예요? 제가 여행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명절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제가 일원하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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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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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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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